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. 오늘은 여러가지 타르트 준비했어요. 브라우니 타르트, 샤인머스켓 타르트, 오레오 치즈 타르트, 애플챔 타르트, 아몬드 블루베리 타르트, 호두 타르트, 브라우니 타르트, 딸기 타르트. 이거는 서비스로 주셨어요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레오 브라페에요. 최근에 아패를 두고 있는둑이 들어가서 밥 먹는다고 했어요. 한입은 너는 상이 immer 덜고 유명한 나는 카르이 신경쓰지않아. 사폭한 수진맛이에요. 점심에 좋고 쭈다르트, 닭 sunshine, 오이, 변한 것 같아요. 웃음 제일 Maxwell my temperature before me 조금씩 조금씩 SPEAKER 저는 focused 음x 음x 한국은 한국의 사회에 백신을 각각 업로드해서 영상에 따라서 더 좋습니다.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. 한국은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.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러요. 한국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. 마요네즈 철제는 할머니가 너는 발끝 밥은 좀 먹어야지 모짜렐라 고추냉이 한입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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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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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